아 갑니다 냉 냉 냉 이리로 바로 가면 되요 아니 아니야 도전해 봐 폭발하니까 해봐 도전해 봐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이거 세게 당겨야 돼 세게 세게 당겨야 돼 안 나가 안 나가 더 땡겨야 돼 안 나가 아 안나가 안나가 아 택트 아씨 안나가 풀악셀 풀악셀 하니까 20킬로 나가 아 살벌하네 카페 mc 에 있는 택트입니다 구하기 힘든 택트 깔면 인수가 아니라 부품을 구해 달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i 사 OS 타는걸 사는데 미루고 안보이잖아 아 mc 플라스 이 아더 이상 안감독 5 마이크 어디 가서 아니 아 아 미치겠다 안나가 뒤 차 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돼 40키로 야 이건 너무 아 물론 이제 동네에 타고 다니는 것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명색이 투티인데 이 정도로 안나가면 안되지 돌려야 돌려 카페 mc 언덕도 못 올라가겠다 야 아 야 돌려 시승 끝 저 차 가고 봐봐 봐봐요 여기 있지 여기가 여기서부터 어 지금은 나가는 열받았나 보다 아하 바로 악셀 반응이 바로 있는게 아니라 좀 땡겨 줘야 되고 땡겨 줘야 얘가 움찔움찔해 오케이 자 오케이 돌아 깜빡이는 동작하겠지 아 자 풀악셀 지금 풀악셀이야 아 열받으니까 나가네 야 열받으니까 30키로 까지 무섭게 나가는데 지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자전거 보다 드려 야 하하 c 택트 야 달려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어 너의 본무수를 보여줘 최고 속도 40키로 어 어 여사 시키도 던져서 차오나 무섭다 무서워 참을까봐 최고 속도 40키로 45키로 어 사이드 위로가 안보이니까 뒤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안보여 안보여 아 하하 이거 언덕도 아닌데 속도 줄어들고 있어 어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40km 아 대박이에요 택트 최고속도 40km 인데 여기 올라오는데 속도가 줄어 아 참 화석 바이크 고생하네 심지어 수납도 있어 짠 이야 투티오일 오일 여기 넣고 연료 여기다 넣으면 이제 얘가 혼합을 해가지고 해주는거죠 기가 막히다 여기도 수납이 있고 실용성 갑이네 실용성 갑이야 그러나 그러나 더좋은 바이크는 많다 너무나도 오래됐다 와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